이제 고개잡이, G와 D7을 바꾸는 방법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G에서 좀 전에 자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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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연습을 하라고 했는데요. 이게 되고 나면 저쪽 가서도 D7을 잡는 겁니다. 자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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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7을 잡아놓고 한 번만 내리게 됩니다. 다시 보겠습니다. 자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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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7을 잡고 한 번만 자 이게 한 번을 내리는데 D7을 완벽하게 잡아놓고 내리면 이게 내리는데 왼손이 멈칫하게 됩니다. 이거 박자를 놓치게 되는 거죠. 중요한 거는 천천히 하면서 박자를 안 놓치는 것입니다. D7이 조금 완벽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오른손을 내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. 자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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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D7으로 가고 잔잔자그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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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잔잔잔잔 잔잔잔잔 쉬워 보이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. 잔잔자그잔 하는게 아주 어렵습니다. 절대 빨리 치시면 안됩니다. 빨리 치지 마시고 천천히 잔잔잔잔 이 동작을 상당히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. 이게 되고나면 D7에 가솟아도 역시 같이 읽ெ Access as 장잔잔잔로 지이기 합니다. 그럼 D7에서는 똑같은 동작인데 잔잔 자 그를 치게 됩니다. 그럼 D7에서는 똑같은 동작인데 잔잔 자 하고 위에 두 개를 떼고 그를 하면서 이 손이 당겨오는 거죠. 뒤엉음지는 움직이지 말고 치고 나서 바로 오는 겁니다. 그러면 잔잔 자 그를 오를 때 너무 세게 치는 것은 아닙니다. 살짝 쳐야 됩니다. 잔잔 자 그 잔잔 자 그 그럼 두 개를 0이라 밀어야 되겠습니다. 잔잔 자 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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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잔잔 minor